조심하시고 올라오시면 됩니다 원을 중앙으로 해서 원을 중앙으로 해서 7분 어제도 해보셨습니까 일단 밀착해주시고요 시선은 왼쪽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가운데 바라봐 주실까요 마지막으로 오른쪽에도 카메라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이제 마이크를 넘겨드립니다 어떤 분이 있을까요 마이크를 첫번째로 사보실 분 네, 맞습니다 자, 카메라 보시고 육팬 여러분께, 아미 여러분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둘, 셋, 하나 안녕하세요, 환타시아입니다 지금 사진 찍으실 때 제가 살짝 옆에서 봤는데 이 뒷 배경하고 오늘 의상이 정말 잘 어울려요 뭔가 약간 데뷔색 같은 느낌도 있고요 약간 크리스마스로 돌아올 것 같아요 크리스마스 때 뭐 하셨어요? 이즈 후부터 갈게요 뭐 하셨어요? 네, 저희 리허설이 아, 네, 저희 리허설이 네 아, 무대, 저희 가요 대... 응 가요 대, 응 리허설 하시고 무대 하셨습니다 끝나고는 뭐 하셨어요? 그냥 하... 제 말문을 진실하게 막아버리셨습니다 네, 어쨌든 크리스마스에도 이렇게 열일을 하신 우리 방탄소년단 여러분께서 정말 쉬지 않고 2018년 달려오셨고요 또 이렇게 2019년도 골든디스크와 함께 또 시작을 아주 산뜻하게 하고 계시는데요 2018년 돌아 봤을 때 아, 이런 부분들은 난 참 뿌듯했다 이런 부분들은 조금 아쉬웠다 어떤 부분들이 있을까요? 화면이 대표적으로 대표를 말씀해 주실까요? BTS를 대표해서? 네, 잘했던 부분이요? 네, 잘했던 부분 어, 저희는 물론 이제 어, 너무 많은 좋은 일을 많이 겪었고 또 잘했던 부분이 있지만 저는 어, 아미 여러분들께 정말 감사받은 어, 뭔가 칭찬? 이런 걸 해주고 싶었어요 그렇다 아미 여러분들 덕분에 아미 여러분들도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2018년 한 해가 너무 행복했어가지고 어, 그 부분이 되게 좋고 뿌듯하고 행복한 부분을 봤습니다 네 어, 지금 역시나 또 이 행복한 순간에 가장 먼저 떠올리는 부분을 위해 아미 여러분들이잖아요 그렇다면 그리고 아쉬웠던 부분은 저희가 2018년에는 정말 다치지 말자고 다짐을 했는데 저희 막두기가 살짝 다치는 바람에 네 조금 아쉬웠는데 어, 2019년에는 모두가 다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전 세계 모든 우리 BTS 사랑해주시는 팬 여러분의 바람도 꺼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치지 않고 건강하게 바쁘게 많은 팬 여러분을 만나 뵙는 것도 물론 좋습니다만 일단 다치지 않으시는 게 가장 중요하니까요 여러분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제가 오늘 방탄소년단 여러분께서 후보에 오르신 이 정모를 좀 찾아봤더니 오늘 정규 상집 리패키지 앨범으로 일단 후보에 오르셨어요 본상 후보 러비어셀프 별 앤서로 오르셨는데 이게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요 단일 앨범 더블 매니언셀러 최고 판매량을 기록하신 바로 그 앨범 어? 지인씨 왜 이렇게 깜짝 놀랐어요? 모르시셨어요? 알고 계시나요? 리액션? 리액션 그러니까요 괜찮다 리액션도 살짝이 잘 맞아요 이렇게 해서 굉장한 기록으로 해주셨는데 2년 연속 응원과 음반 본상을 모두 받는 기록에 방탄소년단이 도전을 하고 계십니다 네 이건 다 알고 계셨나요? 몰라요 지민은 몰랐다고 합니다 지인씨 알고 계셨고요 저는 모든 걸 다 알고 있습니다 아 네 그렇다면 이렇게 큰 기록을 앞두고 계시기 때문에 또 오늘 무대에 임한 각오가 남다르실 것 같아요 오늘 뭐 또 엄청난 무대를 준비하셨다고 들었거든요 어떤 무대인가요? 슈아씨 스케일이 굉장히 큰 무대를 준비했는데요 스케일이 더 큽니다 아 정말 역대급이라고 말 할 수 있을 정도로 정말 어마어마한 기대되면 스읍 많이 많아요 근데 방탄소년단의 무대는 늘 역대급이었거든요 어 그러나 늘 새로웠고 늘 어마어마하게 어마어마했고 굉장히 굉장히 했고 대단히 대단했기 때문에 네 계속해서 역대급 역대급이라고 하시면 이제 더 이상 올라갈 역대급이 없지 않을까 역대급이 없지 않을까 역대급이 없지 저도 그럴 줄 알았는데 오늘 리액션을 하고 나니까 아 이게 스읍 불안한데 싶더라고요 네 정말 정말 불안합니다 네 올라갔다라고 RM씨께서 얘기를 하셨어요 어떤 게 올라가나요? 저희 팬분들께서 정말 너무 궁금해하시고 지금 저희가 댓글 소개를 못 해드려서 그렇지 브이라이브를 통해서 엄청난 댓글들이 올라오고 있을 거거든요 저희가 올라갔습니다 올라가셨어요? 올라가셨어요? 아 그거 알아요 갈수록 미미네 뭘 어디에 어디에 뭘 어디에 저희의 들뜬 마음에 올라갔습니다 아 네네 자 아까 포춘토끼대부터 우리 뷔씨 4행시 지으실때부터 알아봤어요 굉장히 음유식이세요 뭐 공부하세요? 학원단이세요? 어 시님 되고 싶었던 꿈이 있었습니다 아 진짜요? 네 중학생때 중학생때 시가 너무 좋아가지고요 아 지금 멤버들 금신초문이라고 그러시는데 처음 듣는다고 그러신대요? 중학교 때 꿈이었대요 아 아 아 네 원래는 슥소톤이 쓰였다가 이제 시 잘 쓰는 친구를 보고 네 시가 꿈이었습니다 아 굉장히 중분한 밤이네요 지금 꿈이 그만큼 우리 어린 꼬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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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영이는 이렇게 태영이 어린이는 이렇게 많은 꿈을 갖고 계셨다가 이제 방탄소년단도 이렇게 멤버로서 무뚝 서게 되셨는데 자 이 모든 이야기를 조용히 우리 제이홉씨 듣고 계셨어요 네 뭔가 저랑 눈을 계속 마주치시는데 뭔가 얘기는 하지 않으시고 계속 웃기만 하셨는데 웃음의 의미는 뭐죠? 제이홉씨? 아 이 순간이 너무 행복해서요 네 하하하하 아 정말 너무 마음이셔야 돼요 네 행복하신 어떤 부분이 그렇게 제일 행복하세요? 이 순간이 어떤 부분이 그렇게 행복하세요? 아 이렇게 뭐 영광스러운 시상식에 와서 네 뭐 음본부문부터 음반부문까지 이렇게 문의를 하고 사전을 받을 수 있게 하는게 아 정말 너무 뜻깊은 것 같아요 네 오늘도 멋진 무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멋진 무대 보여준다고 얘기를 하셨고 뭔가 엄청난 비밀이 수많은 것 같고 일단은 올라간다 라고 얘기하셨어요 저는 이게 너무 너무 궁금하니까요 여러분 이 BTS 여러분의 무대 역대급 무대 역대급 무대가 궁금하시다면 저희 골든디스크 시상식과 함께해 주시고요 저 이따가 백스티치 인터뷰 이때 또 될 거거든요 이때 또 이야기들 또 깨알 순환을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문의 들기 조금 아쉬우니까 우리 월드스타 BTS 월드스타 방탄소년단의 걸맞은 포즈를 하나를 저희가 좀 부탁을 드릴 거예요 앞서 아티스트 분들께서 하셨지만 또 방탄소년단 여러분만의 매력이 또 느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시선은 왼쪽 가운데 오른쪽 짧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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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겠습니다 자 어떤 포즈도 다 괜찮습니다 제가 갑자기 굉장히 사랑스러운 포즈로 사랑스러운 포즈라고 예고를 하셨습니다 자 아미 여러분 심장 붙들어 매시고요 자 가겠습니다 왼쪽부터 갑니다 하나 둘 셋 자 가운데 갑니다 하나 둘 셋 마지막 영혼을 다 끌어 넣어서 오른쪽 가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둘 셋 자 이렇게 카메라 포즈마저도 정말 역대급인 우리 BTS 여러분 어떤 무대를 볼 수 있는지 정말 기대됩니다 대기실에 들어가셔서 꼭 쉬시면서 무대 준비 잘 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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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